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DSLR 카메라에 들고 아주 유명한 분을 촬영하러 갈 거예요. 누군지 궁금하시죠? 한번 가보실래요? 짠! 바로 이분이에요. 반갑죠, 여러분. 여기서 유재석님을 볼 줄이야. 잠시 제가 영상으로 담아볼게요. 사진이 잘 나와야 되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진은 또 조명바를 무시 못하죠. 자, 이렇게 찍어봤고 제가 이 사진은 잘 인하해서 100만 년 후에 올려드릴 테니까 다들 구경하러 오세요. 이번에는 가로등 아래 있는 귀여운 두 모델 촬영해볼 거예요. 일명 초근접 촬영도 한번 해보고 자, 찍습니다. 하나, 둘, 셋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여러분 술 한 잔 하실래요? 5분 내로 오시면 같이 마실 수 있는데 찌개도 엄청 많이 끓여놨거든요. 이 정도면 한 10명은 같이 먹겠죠? 제가 주소 불러드릴게요. 소주도 독학 온 마시면 뿅가리 어서 오세요. 혼자 먹기 아쉬워서 자랑질 중입니다. 엄청 기분이 좋아 보이죠? 스마일 스마일 스포츠